시원한 반공기가 기분 좋은 올 오늘은 나이트 루틴을 찍어봤다 우리의 일상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던데 엥? 안 궁금하다고요? 그럼 진짜 좋아 료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진짜 너무 좋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한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절인 금화족처럼 엄청 예민해져서 사소한 걸로 다 뜨기 때문이다 금강산도 식구경 고추장에 넣으면 괜찮은데? 고추장은 카레이저이잖아요 좀 더 아름다워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 처음엔 매워서 못 먹겠었는데 그래도 자주 먹다보니 또 못 먹겠다 선발 오늘의 저녁 메뉴 나는 자연인이다의 나을뽑빵 구수한 호박 된장찌개와 레알게쿨 바투덕이 린자 매콤한 제육볶음이다 게쿨 맛두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다 다 다 오 근데 뭔가 비키는 게 더 아름다워 아니요 어때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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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상 100원 다 잡아먹을 기세다 잘 먹겠습니다 기타스 예고 집에서는 주로 한국요리를 먹는다 밖에 나가면 전부 일본 음식이고 입맛에 미닮 콜두전자느그는 아니아니아니 견식구는 한국 식당의 가치가도 그 맛이 안 난다며 만족하지 못한다 장갑, 짱, 자식봉, 단골 미사일, 룰로케, 치과야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 젤리를 냉동실에 올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냄름내름 녹여 먹으면 개꿀 마트!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다. 자유롭게 하고싶은 사람이 한다. 설거지야,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설거지를 했어야지.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오후라지만 앞머리는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앞머리가 지붕시키고 싫어하는게 모르는데 이렇게 다이센치지 않아. 앞머리도 자기넣도 다이센치지. 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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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먼저 씻는다. 샤워 중. 세스를 위해 렌즈를 뺀다. 왜요? 같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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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참 아름답다. 서번벅이. 얼른 풍봅으로 하니까 登 false가 apostles, 샤워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눈썹 처리를 한다. 가끔 줘봐. 아뇨아뇨. 가끔히 안 줘봐. 가끔히 안 줘봐. 체크신다가 맡겨줘봐. 안돼. 빨리 줘봐. 안들어고. 네. 자기. 뭐.. 실패했으려. 아 알겠어. 어.. 뱀어. 마련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서르입니다. 어? 진짜? 안녕하세요. 박영규입니다. 박영규한테 말해? 이 층으로 올라가기기기기.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서 술 마시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다. 오늘의 과자는 도리토스. 일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짠. 진짜 이건 최고에요. 아니 가장 좋아하는 과자야? 약간 한국의 쥐퍼랑 좀 비슷한데. 쥬에네스. 100원입니다. 100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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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토스. 가십시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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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도영상 편집을 하면 나도 옆에서 한국 도라마를 본다. 요즘은 미세에 빠져있다. 와... 전엔 고독하고만. 다시. 좀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나뉘어 신나깠데? 댄스 시작! 아 진짜 호카노로 해봐. 마이크에 온어질 소리잖아요. 응? 새로운 것이다. 오! 이 댄스 땅이 나아있다? 자기가 물에 나오는 것 같아. 시작! 다음.. 댄스 시작! 아! 아!いつもそれじゃん! 너랑 같이 마이크에 온다! 아! 아! 아까 제가 BTS 댄스를 유튜브에 보니. 아! BTS 댄스? 응! BTS. 여러분! BTS 댄스! 아! 여러분! BTS 댄스! 일단은 이즈입니다 배고파서 음악장 생기기 전에 얀치 질러 하루를 마무리한다 어떻게 해 줄래 한국에 없으면 야식 먹기 타천 시간인데 우울이 에 하루가 이렇게 genetic 내일은 어떤 날가? 우리를 기다릴까? 쿠키 커플의 나이트 루틴 여기까지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자요